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저희 항상 콘서트 할 때마다 와주시고 응원 와주시고 막 이랬잖아요.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 보고 하면은 그냥 힘이 나고. 혹시 근데 면허 있으세요?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아 어떻게 면허 없는 사람 옆에 태워가지고 나 진짜 미치겠네. 아 진짜. 아 면허가 됐으면 옆에서 연수라도. 이따 가요 이따. 아니 면허가 없어? 아 나 미쳐버리겠네. 면허가 없으면 어떡하는 소리야. 거의 다 왔어요. 아 진짜요? 네 그럼요. 여기 아닌가요? 러블리즈 영상 보면 눈물 막 나지 않아요? 저는 그때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가 나고. 그날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. 술을 엄청 마시고. 주변에서 막 위로주 사준다고 막 오기도 하고. 막 여기서 막. 그 펍에서. 러블리즈. 뮤직비디오를 걸어놓고. 펑펑 막 울었거든요.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있어. 네. 하. 아. 자 바로 들어가. 이야. 성무 엄청 고마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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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재밌게 촬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가방. 우리 아티스트님 가방.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 재밌게 하세요. 네. 화이팅! 화이팅! 러블리즈 화이팅! 이민주 화이팅!